핑크뽕 핑크퐁 공룡 유치원 핑크퐁 공룡 유치원 펑펑펑 치킨치킨 펑펑펑 인허화잇 새끼를 사랑한 마이아 싸우라 싸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에요 엄마 마이아 싸우라들이 함께 모여 아기 공룡들을 돌보고 있어요 아휴, 내가 깜빡 졸았네 마이아 엄마, 어제도 제대로 못 잤지? 아기 낳을 때가 되어서 지켜보느라고 엄마, 엄마 배고파요 우리 마이아 배고프지? 어제 따온 나뭇잎은 다 먹었나? 엄마, 제가 먹을 걸 구해올게요 그건 안돼! 공룡 숲이 얼마나 위험한 줄 모르니? 그럼 그럼 아기 공룡 혼자는 위험하다고 맞아, 얼마나 위험한데 숲에 가는 건 꿈도 꾸지마 절대 안돼! 마이아 엄마, 내가 애들 봐줄 테니 얼른 숲에 다녀와 고마워 마이아, 아를 잘 보고 있으렴 네, 엄마 아휴, 마이아 엄마! 마이유가 또 숲으로 가는 것 같아 얼른 따라가 봐 이거 야단났네? 마이아, 아줌마가 얼른 가서 마이유 데리고 올게 잠깐 혼자 좀 있어 네, 걱정 마세요 아휴, 심심해 넌 언제 나올 참이야 어? 이거 재미있는데? 알 깨고 빨리 나오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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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 돼! 알을 잃어버리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 빨리 찾으러 가야겠어 마이아는 용기를 내어 숲 속으로 들어갔어요 괜찮아 난 무섭지 않아 엄마야! 엄마! 마야, 괜찮니? 그런데 알은? 네? 서, 설마 누가 알을 훔쳐간 거야? 그게... 네! 저런, 마야가 네 라고 대답해 버렸어요. 어! 일을 어쩌면 좋아! 아... 혹시 머리에 볕이 달렸니? 주둥이가 짧고 발가락은 갈고리처럼 생기고? 어, 그게... 저... 모비라토르가 틀림없어! 이 알도둑! 마야, 여기 꼼짝만고 있어? 엄마가 가서 알을 찾아오마! 안 돼요! 위험해요!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어서 찾아야 해! 외들 그래? 무슨 일 있어? 내 알이... 알? 여기 있잖아! 이거 마야 네 알 맞지? 어, 맞아! 어디서 알을 찾았어? 내가 잠깐 마이유 찾으러 숲에 갔는데 알이 굴러오는 거야! 딱 보니 마야 네 알이더라고! 오비라토르가 훔쳐갔다는 알이... 숲에? 뭐? 오비라토르? 사실은... 그냥 알을 굴렸는데... 숲속으로 대우... 대우... 잘못했어요, 엄마! 울음 뚝! 아무 일 없으니 됐다! 마야,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숲에 들어가면 안 돼? 거짓말도 절대 안 되고!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단다! 사랑해, 우리 예쁜 아가들! 착한 엄마 공룡 마이애사우라 가족 아주 행복해 보이죠? 구독! 구독! 아! 구독 버튼 눌러줘!